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흐트러진대도 괜찮은 날 똑바로 봐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move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투명한 창가에 넌 도둑질하는 장면을 음악을 까니까 또 저렇게 보이는데요 좋은 손동작 아니에요 창문을 싹 열고 들어가는데 어디를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? 바로 영업이 끝난 식당입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가는 손님이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딱 봐도 도둑질하러 훔치러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30대 남성 절도봄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일주일간 대전 그리고 세종 지역의 식당 카페에서 14곳을 털었고요 돈과 기증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범인이 범행 대상 가게를 무작위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창문 그냥 열어보고 열리면 들어가는 식이었다라고 하고요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식당 안 카페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? 뭘 했을까요? 들어가자마자 바로 카운터로 직행을 합니다 돈 있는 곳 막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돈통은 열죠 그리고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폐랑 동전들이 가득 들어있는 지폐도 막 꺼내죠 지폐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돈을 훔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돈통에서 지폐랑 돈통이 들어있는 돈통들 어디다 꺼내놓고 바닥을 또 막 훑어요 이게 이런 장면들이 지금 보시면 저거를 꺼내죠 꺼내서 바닥에다 놓더니 이상하게 돈 들어있는 통을 바닥에 놓고 그 바닥을 막 훑기 시작하는 이상행동을 보입니다 잠깐만요 돈을 훔치러 온 도둑이면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돈 들어있는 돈통을 쓱 꺼내서 아예 서랍 채 꺼내서 옆에다가 아예 치워놓고 그 바닥을 들여다봐요 어허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현금이 많게는 150여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현금을 안 두고 그래서 3만 원 정도 피해를 당한 데도 있고 시재금이라고 있잖아요 시재금을 숨겨놓는 거죠 그런 걸 찾아내는 거죠 카운트 위에 놓여져 있는 휴대전화기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훔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 식당에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 카드다 보니까 돈통 열어도 현금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통을 꺼내서 그 밑에를 뒤졌는데 시재금? 시재금이 뭐예요? 뭐 아마 저 음식점이나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에 현금이 많이 통용되지는 않아도 다음날 꼭 필요한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스릅돈을 사용하거나 다음날 꼭 지출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 그걸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재금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예비비 같은 건데 다음날 매출하고 시재금은 섞이면 안 되죠 그 두 개가 섞이면 매출이 얼마인지 헷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시재금을 보통 저렇게 돈통 안에 넣어놓으면 섞이니까 돈통 밑에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신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우리도 저 돈통 밑을 리얼지 했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저 밑에 시재금을 넣는다는 걸 알고 저 도둑이 저런 절도 행각을 한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 영상을 다 보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 범인은 경찰은 5일 동안 CCTV 분석을 통해서 수원의 한 먹자 골목에서 저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요 범행 다 자백했고요 범행 동기를 들어보니 배달의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절도 행각의 끝이 아니고요 마약 투약한 혐의까지 확인됐습니다 예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우아한 손놀림 글쎄요